막신, 이상해요. 지금은 새벽 2시인데, 저쪽은 마치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밝아요. 저건 태양이 아니야. 저건 맨덜리야! 모두 집에서 나가세요! 안전한 곳으로 날피하세요! 소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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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매라도 가져와! 사다리 찾아와! 팔팔! 팔팔! 불가운 맨덜리! 최고 나를 되찾아! 소심! 최다운 맨덜리! 최다운 맨덜리! 최다운 맨덜리! 최다운 맨덜리! 이틀 이상 다운 맨덜리!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가현! 다운 미사! 맨덜리! 대비야! 시간에 모든 그룹 닦고 다 있었어! 새벽 폭도에서 대북수분이 풍인했지! 미친 듯이 그녀는 웃었어! 그녀는 웃었어! 내 소중한 모든 것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건 다 되돌릴 수 없나 하지만 또 악령에 시달린 내겐 감옥과 너 같은 다 온 나라 내 소중한 나의 뜻대로 날 청구하는 악령 누나 너희도 다 같이 사랑, 사랑! 그녀를 땐 어둠 그녀를 들어 생생각 그녀를 그녀를 한글자막 by 한효정